경상도신대 다들 경상도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전 부산입니까? 전 포항입니다 포항입니까? 호미고세우산 아따 너 되게 맛있겠네 사부님 크네 사부님 잘해요 전 부산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고마운 오늘 영상 깽상도 스코드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감둘리바라 죄송합니다 한번 눌러주이소 그럼 라스 꼬입니다 마이크 대시는 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하틴? 어어 하틴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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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 어디갔어? 빨리 지내는다 여기 총알이 없어요 총알 많으신 분? 총알요? 매산빌 한대요? 5탄 5탄 오케이 칠 수 있음 여기 유퀴발 어 저 뒷마당 뒷마당 고고고 심을 자 뒤로 갑시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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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르실까 조심하이소 전취해야지 전취해라 어딨냐면 남은 애들 여깄어요 이 집 주변에 잡으러 가야지 갑시다 좀만 기다리쏌 성격 급해가 안됩니다 성격좀 주기쏌 잡아 놓을테니깐 상치가 없어 고마 잡아 먹히지 마이소 걱정됩니다 잘 보소 자꾸 뭐라카는 겁니꺼 4번님이 약간 BJ 같은데 4번으로 빠지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맥배로데이 아이디가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가 XXX 뭐여 후보 아니세요 4번이 저요 아 아닙니다 아십니다 애 아닌가 그 사람 아닌가 맞아 얘 아십니다 모라카노 거기 저락카소 아니 근데 왜 내 목소리가 한번 더듬는거야 나는 사보 누군줄 안다 얘기 안하겠습니다 플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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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라이버시 나이스 뭐 대머리판 필요하신 분 계십니꺼 네 주세요 몇 번이십니까? 아버님 대머리 아닙니까? 아우 고마 저 수 많습니다 여기 대머리판 못드시 아우 선생님 대머리판 안챙겨주세요 세머리판 누구 몇번이에요? 1번이요 알겠습니다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이거 수영을 해서라도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저 수영은 오래 못합니다 여기로 가면 오래 안해도 됩니다 고마 손잡이 좀 주이소 손잡이 여기 있어요 이 집 그 집에 있습니까? 이 집안에 앵글 오케이 1번님 대머리판 더있어 호딱 더있어 감사합니다 앵글이 어디있지? 이곳쪽에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니 이거 빨리 들어가는게 산책일 것 같습니다 하하 저 우째스키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갑시다 여기서 뭐하는거 아닙니다 어 잠깐 사람 사람 어디 사람 어디 오 뭐야 핑 찍어주세요 핑 찍어주세요 핑 찍어주세요 핑 찍어주세요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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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일이 다 붙 toute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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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있습니다 오이구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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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05방향 나무디 나무디 잡았습니다, 나무디 나무디 잡았습니다 1번님 잡았습니다, 살리면 됩니다, 3번님 살리면 됩니다 어, 살릴게요 오빠, 쟤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소음기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행님들 살려주이소 어딥니까? SE 130 4번 핀 일단 빨리 들어가는게 급선물일 것 같습니다, 행님들 여기서 잡히면은 끝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야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오케이 경상도십니까? 다들 경상도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부산입니까? 포항입니까? 호미고스의 우산 아, 탕도나가 되게 맛있겠네 어디서 먹으십니까? 쭈꾸노시장님 쭈꾸노시장, 거기 먹으면 안됩니다 쭈꾸노시장 쭈꾸노시장 경상도에서도 쭈꾸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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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여기 구급상자 먹으시라 드링크도 먹으시라 확인 계속 내려갈게요 얼른 어디있어 저기 2번님 어디 사십니까? 제주도 제주도요 맞다 맞다 좋은데 나시네 혼자 없어 안녕 하소팡 쭈꾸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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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알겠습니다 쑈꾸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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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 피오줬어요 제가 살려 계십니다 여기있어 여기 여기 4번핑 4번 핑 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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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중간에 뜨가십니다 사부님 조심하시고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어? 사부님 잘해요 그겁니다 운빨입니다 운빨 가운데 안에 조심하이소 한 명 더 1번님 프로네 1번님 프로네 잘하네 무슨 프로고 예능 프로 수련탄 많습니다 수련탄 들고 가있어 뛰어옵니다 105 우리가 뛰어왔던데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거 봐야되겠습니다 여기 100입니다 100 제 것도 좀 챙겨주이소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빨리 가야됩니다 우리 또 뒤잡히면 1등 못합니다 형님들 알겠습니다 우리 안쏠까 예 쏠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 끼어가지고 안보입니다 아 맞습니까 아 안개가 왜이렇게 안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쉽지않네 아 고맙습니다 머리만 안따이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집앞에 조심하십니다 아 앞에있습니다 앞에있습니다 캡핀입니다 캡핀 조심하이소 조심하이소 두명이상입니다 한명 삼뚝이였습니다 삼뚝 어 뭐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여기 위에 있었네 아 못봤다 아 이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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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승리 어 이거 뭐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 수고하십니다 아수고하십니다 재밌었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이소 들어가세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